...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부시돌 찾아야면 지 40분! 바로 그때! 달인이 원하던 부시돌을 찾은 걸까요? 대결 장소를 향해 전략질주하는 달인! 다른 두 사람보다 늦긴 했지만 아직까지 희망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힘이 빠진 이청윤 도전자가 잠깐 쉬고 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진 달인의 선놀림! 접이식 칼등으로 부시돌에 마찰을 일으켜 불을 피울 생각인가 본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석이 많이 들어있는데 차돌 같아요. 한층 더 빨라진 선놀림! 두 도전자를 견제하는 눈빛 또한 바쁩니다. 과연 양손으로 나무에 마찰력을 가하는 방법에 이웅이 도전자와 잠깐의 휴식 시간은 있었지만 보호드릴 방법을 사용해 불을 피우고 있는 이창윤 도전자! 그리고 늦게 찾은 부시돌로 불을 피우고 있는 김종도 달인!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때? 달인의 지푸라기에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바람을 불어 작은 부시를 만들어낸 김종도 달인!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무슨 냄새야? 뒤돌아 달인을 본 이창윤 도전자!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이웅이 도전자 역시 흘러오는 냄새에 깜짝 놀라 뒤돌아 보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김종도 달인에게 고정된 바로 그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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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보다 한참 느끼기 시작한 달인의 성공에 망연자실한 두 사람! 살을 빼야돼! 아 너무 긴장해! 입이 막 바짝바짝 타네요! 아 막 어슬렁어슬렁 하는거에요! 방심했어! 방심했어요? 나는 뭐 이사람이 지금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료만 따도 재료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역전해버리네! 아 부네! 아 부네! 아 반전이네 반전! 뭐 부시돌 여기서 찾으신거에요? 네 와 그거 도박인데 완전히 진짜 이거 생존해서 불 만드는건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죠 사실은 결과적으로 만들어낸게 중요한건데 하여튼 운좋게 제가 역전의 용서가 되었네 자 달인승! 김종도 달인! 축하합니다! 아 너무너무 이번 라운드 김종도 달인의 승리로 최종 점수 2대 1대 0! 김종도 달인의 부승입니다! 험난한 4박 5일간의 생존 대결이 끝이 나고 각자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세 남자 하지만 그중 생존 최강 달인은 바로 김종도 달인! 세 분은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최강 달인 선생님 집으로 썰렁한 시간이야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다양한 대처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완벽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는 깨끗하게 성공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도전해서 꼭 최강 달인 한번 되고 싶습니다 치열한 생존 속에 피어난 세 남자의 우정 전쟁 속에 피어난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썰렁한 분위기는? 되게 썰렁하다 여기가 어디죠? 무인도 네 맞습니다 이 공 무인도에서 펼쳐진 험런했던 생존을 향한 4박 5일간의 여정들 이곳에선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었습니다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세 남자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시간들 변하려고 하니까 아쉽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승자 김종도 다리는 단단한 각오를 다졌다고요 절박함과 간절함과 최선을 다하자 모습이 사회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익장을 과시했던 이창윤도전자 도전 최강 달인 또 다른 OGS의 생존 대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반도 최대 5장 남의 연안에 위치한 경상남도 4천항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층층이 단을 쌓아 만든 의자에 옹기종기부터 앉은 사람들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한 사람과 입을 꼭 다문 채 여기저기 알 수 없는 손짓을 해드는 사람들 네 바로 이곳이 그 유명한 멸치 경매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경매사와 중매인 중간에 서서 박스 안에 멸치를 쏟았다 다시 박스에 쑥 던져 넣어주기를 반복하는 이 남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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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